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료사태 결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끝나든 간에 언제 끝나든 간에 관계없이 미래의 의사들이 바이탈과 필수의료가를 대급 포기하는 그게 이번 의료사태의 결과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언급의학과 가족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급의학과 팀 단위로 12시간 데이타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간 나이타임을 근무합니다. 전공기가 12시간 근무 중에 한 끼도 식사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탈진, 번아웃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가족으로 매일 기도하는 내용은 12시간 근무 중에 누구누구가 식사, 물 먹기, 화장실 가게를 영순위가 되게 해 주시고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진로를 놓친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민원이 없게 해 주시고 의료를 안전하게 주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글이 어머니 글 같습니다. 아버지 글이 아니고 어머니, 아드님이 필숙과 전공의를 가지신 아드님을 두고 어머니가 쓴 글 같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오오가는 말을 들어보면 내년 2월에도 병원에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직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펴는 사람들이 전혀 지금도 젊은 의사들이나 의사후보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단박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의대 교수들도 이번 사태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동안 사명감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진료도 보고 눈코 뜰 싶 살았던 과거를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누가 가르칠 것이고 망가진 수련병원에서 전공인은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로 붕괴는 바닥부터 무너져버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특히 의로 사태 결말이라는 그런 현직 의사의 경고 메시지를 보고 그를 많이 낭지셨네요. 이제 대한민국 의로는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이 사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젊은 의사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라 일하시는 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의로가 망가졌다면 필수가가 망가진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이번에 정책 목표에 우선해 있었던 필수가가 무너진 겁니다. 6개월이면 뭐가 끝나겠습니까? 이미 의로 시스템은 공중분해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일반의 평범한 사람들하고 너무나 큰 간격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2년 걸립니다. 아니면 3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사표 쓰고 떠났으니까. 개원이라진 다른 길을 모셔가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전공의가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국민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리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하고 나간 겁니다. 이미 다른 진로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필수가는 더더욱 돌아오지 않겠죠. 그래서 몇 해 동안 필수가의 전문의 배출이 아주 적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인식을 전혀 지금도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단히 완고한 기성세대들인 거죠.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2학기도 수업이 안 되고 내년 신학기도 신입생들도 수업이 안 될 겁니다. 저는 90년대에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지원한 수업 거부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원로 교수들에게 물어오면 알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잠꼬대 같은 소리인지 의사를 만든 부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5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이 과로로 큰일을 겪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주당 120시간 이상 근무해서 밤샘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나이든 전문의가 돼서 또 그런 야간당직을 하라고 하면 이제 공사판 노동을 하더라도 못하게 말릴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저는 짧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후반부에 한 8년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한국의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야간당직을 밥 먹듯이 젊은 하나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무리를 줄 겁니다. 저도 몰랐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병원에 있는 응급실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으로도 갈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자식을 안고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전공의와 이런 의대생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당 대표는 2026년 정원유예를 하자는 안을 내고 있으나 2025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돌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뭘 믿고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고 나서 정부가 무슨 대안을 또 내놓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항상 필요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들도 다 그렇고 그게 또 이런 틀린 게 아니고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뭘 믿고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고 나서 정부가 무슨 대안을 내놓을지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응급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